Ministry of Clapping 오오!!! 이리 빨리 가는데 25분이라고? 중간에 가야겠다 처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앞에 지금 중개해서 한 개 더해요. 태국가. 여기는 하루 개혁전 3.000명 골랐어요. 3.000명? 3.000명!! 여기 산 이름은 바나나 바나나 똑같은 뭐 바위 바나나 여기 산 바나나 나무 엄청 많아서 그냥 이름 바나나 하얀 미션 네 하얀 너무 대단하얀 라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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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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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일바이크 2개, 여기는 세고 길이 중간, 중간, 중간 이게 레일바이크가 2개가 있나봐요 여기가 세고 지금 거기는 식사 티켓 받아요 식사는 되게 세고 야 식사할 거 짓네 내가 말해 근데 물이 없어 만나요? 내가 지난번에 없으셔봐야 해 여기가 레일바이크가 세고고 더 길대 여기가 있잖아 사람 진짜 많다 이 정도야 없는 거지 재밌겠다 레일바이크 인기 많아서 하나 더 만든 건가 보다 재밌으면 2번 타자 많이 기다려서 밑에서 사람 많은데? 지도하나 얻어올 걸 그랬다 여기는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미끈에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